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1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1번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주로 하드디스크에 붙일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2.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3.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 4.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은 4.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주로 롬의 방 연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에 해당하며 기계화 처리, 데이터 전송, 부동소수점, 연산채널제어 등의 처리 루틴을 가지고 있다. 2번.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의 백업과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날짜와 시간을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다. 2.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bkf이다. 3.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4.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없다. 정답은 4.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없다. 해설. 백업한 개별 파일, 파일 그룹 또는 잔체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 3번. 다음 중 정보 보완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원화한다. 2. 암호화와 복원화의 속도가 빠르다. 3.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 4.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정답은 1.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원화한다. 해설.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원화한다. 4번. 다음 중 시스템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IP 조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한다. 2.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 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 3.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내외부의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4. 로그 정보를 통해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역 추적할 수 있다. 정답은 3.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내외부의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4. 해설. 방화벽을 이용해도 외부 보완에 완벽한 것은 아니며 특히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한다. 5번.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에서 f까지의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자릿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2.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릿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3.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어 더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시를 약순으로 표시한다. 4.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자리씩 자른 후 각각 16진수를 한자리로 계산한다. 정답은 4.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자리씩 자른 후 각각 16진수를 한자리로 계산한다. 해설.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2진수를 변환한 후 4자리 숫자를 각각 16진수로 변환한다. 6.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정답은 쌈, 테더링, 해설. 테더링은 휴대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기로 인터넷을 공유하여 이용하는 기술로 테더는 밧줄이라는 뜻으로 휴대폰과 다른 기기를 마치 밧줄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지린다. 7번.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2.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이다. 3.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4. 통신양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해설.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단말 등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8번.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엑스트라넷. 해설. 엑스트라넷은 외부 조직에 승인된 사용자들에게 확장된 사설 인트라넷으로 일반적인 인트라넷과 달리 특정 회사 내의 종업원들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회사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9번. 다음 중 TCP 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나눈다. 2.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3.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한다. 4. OSI 7 계층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정답은 2.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해설. TCP 프로토콜은 OSI 7 계층 중 전송 계층에 해당하며 두 종단 간 연결을 설정한 후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교환, 데이터의 흐름 제어, 에러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한다. IP 프로토콜은 OSI 7 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며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10.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MPEG 표준은 정답은 4. MPEG 21. 해설. MPEG 21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표준을 제시한 기술이다. 11. 다음 중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사용하여 256색만 지원한다. 2.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3.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4.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정답은 4.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해설. GIF 파일 형식은 비트밋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12. 다음 중 윈도우즈의 제어판,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1. 사용자 컴퓨터 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3.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 4. 컴퓨터에 연결된 호환 네트워크 장치 정답은 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해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항목은 제어판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인코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한다 2.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3. 다음 순서의 실행의 명령어에 주기역 장치 주소를 기억한다 4.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한다 정답은 2.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4. 해설. 현재 수행해야 할 명령을 해석하여 부호기로 전달하는 것은 명령 해독기 디코더이다 5.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파운터이다 6.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하는 것은 연산 장치에 있는 보수기 컴플리멘터이다 14.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2.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3. 일반 아이콘과 비교하여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포함되어 표시된다 4.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정답은 4.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해설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할 수 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으며 확장자는 LNK이다 15.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2.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역슬래시 역슬래시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3.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4. 공유한 파일명 뒤에 업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4. 공유한 파일명 뒤에 업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 해설. 파일명 뒤에 업달러가 붙어 있는 폴더를 공유하거나 공유 이름 다음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6.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픽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2. 해상도.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 3. 점 간격.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영상은 선명하다 4. 재생률.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정답은 2. 해상도.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 해설.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선명함이 높다 색상의 개수는 픽셀의 비트 수에 따라 결정된다 17.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래시 메모리는 비발성 기억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2.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E, SATA, SCACY 방식 등이 있다 3.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4. 연관 메모리는 보조 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기억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4. 연관 메모리는 보조 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기억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5.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기억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6. 연관 메모리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찾는 데 있어서 메모리 주소보다 데이터 내용으로 접근하여 찾는 메모리이다 18번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2. 홍보용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이다 3.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4.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정답은 3.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해설 1번은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2번은 데모 버전에 대한 설명 4번은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이다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축한 파일을 모아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2.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어 파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에는 분할 압축이나 안보 설정 기능이 있다 4. 파일의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1. 압축한 파일을 모아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해설 1번 압축한 파일을 재압축한다고 해서 파일의 크기가 계속 줄지는 않는다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탕화면에서 Shift 플러스 F C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된다 2. 바탕화면에 폴더나 텍스트 문서, 압축 파일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다 3. 삭제된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4. 아이콘의 정렬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하여 볼 수 있다 정답은 3. 삭제된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삭제된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는 없다 2. 스프레드 시트 1번, 스무 문제 21번, 다음 중 피바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바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바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2. 피바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키이거나 논리값 심 필드를 선택하여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한다 3.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된다 4.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블 필터나 값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1. 피바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바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해설 원본 데이터 수정 시 피바 테이블 도구, 옵션, 탭,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을 실행해야 피바 테이블의 데이터에도 반영된다 22.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누른다 A2에서 A6 범위를 선택한 후 글꼴을 굵게 지정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 서식 매크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다음 중 매크로 작성 후 시원스를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1. A2에서 A6 영역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2. A1, 세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3. C2에서 C6 영역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4. C1, 세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정답은 3. C2에서 C6 영역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3. 해설, 상대 참조로 기록을 클릭한 채로 매크로를 작성했기 때문에 C1, 세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23.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황과 불황 두 개의 시나리오로 작성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새 워크시티에 표시된다 2. 원본 데이터에 냉장고 판매, 세탁기 판매, 예상 판매 금액으로 이름을 정의함 셀이 있다 3.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 셀의 현재 값을 수정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4.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내에 모든 내용은 수정 가능하며 자동으로 설정된 윤곽도 지을 수 있다 정답은 3.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 셀의 현재 값을 수정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해설,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 셀의 현재 값을 수정하여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24. 다음 중 RST에서 사원명이 두 글자이면서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해설 조건의 경우 첫 번째 필드는 사원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두 번째 필드는 조건식이므로 실적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원명의 글자 수는 두 글자로 고정이므로 모든 문자를 대체하는 별표가 아닌 물음표 물음표를 사용해야 한다 25.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Ctrl 플러스 Shift 키와 방향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2.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의 마지막 셀을 클릭한다 3.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F8 키를 누른 후 방향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4.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정답은 4.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4. 해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면 셀 범위 내의 마지막 현이나 열로 이동된다 26.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는 없다 2. 액세스 파일은 표, 피바 테이블, 워크시트의 특정 위치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 3. 웹상의 데이터 중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오고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하여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4.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정답은 1.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는 없다 해설 일부 열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도 있다 27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찾을 내용에 별표 수정 별표 바꿀 내용에 별표 변경 별표로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글자를 별표 변경 별표로 바꾼다 2. 는 A1 곱하기 B1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한 후 찾을 내용에 는 A1부터 곱하기 B1으로 입력한다 3.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셀 포인터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단추를 클릭한다 정답은 1. 찾을 내용에 별표 수정 별표 바꿀 내용에 별표 변경 별표로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글자를 별표 변경 별표로 바꾼다 해설 찾을 내용에 별표 수정 별표 바꿀 내용에 별표 변경 별표로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 포함된 모든 셀의 내용을 별표 변경 별표로 바꾼다 28번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여 연, 월, 일을 구분한다 2. 날짜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된다 3. 날짜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인식하고 29의 하이면 2000년대로 인식한다 4.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정답은 4.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해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현재 컴퓨터의 시간이 입력된다 29.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열 옵션에서 간격나비가 0%로 설정되어 있다 2. 범예 표지 없이 데이터표가 표시되어 있다 3. 1월 2월 3월 계열에 오차 막대가 표시되어 있다 4. 1분기 합계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답은 1. 계열 옵션에서 간격나비가 0%로 설정되어 있다 해설 간격나비는 데이터 요소 집합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래프 사이의 간격 거리를 의미한다 30.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쓸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C 해설 앞에 있는 별표는 뒤에 붙은 기호를 셀나비만큼 반복하여 채워넣는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기호로 빈칸을 다 채워야 맞다 31번 다음 중 매크로 편집 및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Visual Basic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다 2. Alt 플러스 F8 키를 눌러 Visual Basic 편집기를 실행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3. Personal.xlsb 파일을 삭제하면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 4. Visual Basic 편집기에서 삭제할 매크로의 코딩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뒤 Delete 키를 눌러 여러 매크로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정답은 2. Alt 플러스 F8 키를 눌러 Visual Basic 편집기를 실행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3. Alt 플러스 F11 키를 눌러 Visual Basic 편집기를 실행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32.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 해설 1. 셀 Low B3는 B3에서 행번호를 추출하는 함수로 결과 값은 3이다 따라서 Toge 3 C2 C3 C4 C5 C6 A 결과 값은 C4 셀의 값인 영업사원이 된다 2. 타입 함수는 셀의 값에 따라 숫자는 1 텍스트는 2 논리 값은 셀을 반환하는 함수로 타입 B4는 B4 셀의 값이 텍스트이므로 결과 값은 2이다 따라서 Toge 2 C2 C3 C4 C5 C6 A 결과 값은 C3 셀의 값인 부사장이 된다 3번 Offset 함수는 선택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로 Offset A1에서 A6 2 2 1 1 은 A1부터 A6 영역에서 각각 이행 이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데이터를 찾는 함수로 결과 값은 부사장이 된다 4번 Match 함수는 범위에서 찾을 값이 차지하는 상대의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로 옵션이 0이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따라서 Match A3 A2에서 A6 0 의결과 값은 1호 인덱스 A2에서 D6 2 3 의결과 값은 부사장이 된다 33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소식으로 결과 값이 다른 것은 정답은 2번 해설 1번 Column 함수는 셀의 열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로 Column C3의 결과 값은 3이 된다 따라서 Nen B1에서 B3 3은 B1부터 B3 영역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결과 값은 70이 된다 2번 Average 배열 1위 3 4 5는 1위 3 4 5의 평균을 반환하는 함수로 결과 값은 3이 된다 따라서 Nen A1에서 B3 3은 A1부터 B3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하게 되면 결과 값은 30이 된다 3번 Low 함수는 3행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로 Low A1의 결과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Nen A1에서 B3 1은 A1부터 B3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반환하게 되면 결과 값은 70이 된다 4번 Average 배열 1위 3 4 5의 결과 값이 3이므로 는 A1에서 C3 3의 결과 값은 70이 된다 34번 RST에서 각 부서마다 지기별로 종합 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B17셀에 입력된 소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해설 배열 소식을 이용한 썸 함수의 형식은 썸 조건 범위 곱하기 조건 범위 곱하기 내가 구할 범위 이다 3번 수식에서 달러의 27이 열참조인 이유는 영업부 총무부 홍보부 행이 움직이면서 값이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참조로 열만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야 하고 빅달러 16인 이유도 부장 과장 대리가 각각 열이 움직이면서 값이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참조로 행만 고정해야 한다 35번 다음 중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한다 2.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변경 및 병합할 수 있다 3.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티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워크시티를 추가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티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통합 문서의 구조를 잠글 수 있다 정답은 3.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티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해설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티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36번 다음 중 셀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티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2.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의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3.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 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알트 플러스 F9 키를 누른다 4.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트루, 폴스 등의 논리 값 또는 샵은 슬래시 A와 같은 오류 값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은 3.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 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알트 플러스 F9 키를 누른다 해설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 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F9 키를 누른다 37번 다음 중 보기 탭 창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2.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바둑판식, 계단식, 가로, 세로 등 4가지 형태로 배열한다 3.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4. 나누기를 클릭하면 워크시트를 최대 4개의 창으로 분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정답은 1.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해설 새 창을 클릭하면 작업 중인 통합 문서가 새 창에 표시된다 38번 다음 중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태 표시줄에서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3.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슬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4. 상태 표시줄은 현재의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정답은 3.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슬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해설 슬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려면 이름 상자에 입력해야 한다 39. 다음 중 차트의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트와 연결된 워크시트의 데이터에 열을 추가하면 차트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2. 차트 크기를 조정하면 새로운 크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차트 내의 텍스트의 크기 등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3.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에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4. 데이터 계열의 순서가 변경되면 범례의 순서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정답은 3.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에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해설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에 행이나 열을 숨기면 차트에 반영된다 40번 다음 중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트만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서 개체 인쇄 체크를 해제한다 2. 시트에 표시된 오류 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한다 3. 인쇄 내용을 페이지의 가운데에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체크한다 4. 인쇄되는 모든 페이지의 특정 행을 반복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에 열 네이블이 포함된 행의 참조를 입력한다 정답은 3. 인쇄 내용을 페이지의 가운데에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체크한다 해설 인쇄 내용을 페이지의 가운데에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열 백 탭의 페이지 가운데 맞춤의 가로와 세로를 체크한다 3과목 데이터베이스 1번 스무 문제 41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이다 2.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큐플들은 모두 상의하며 큐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3. 큐플의 수를 카디날리티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글이라고 한다 4.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필드에 해당된다 정답은 2.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큐플들은 모두 상의하며 큐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해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큐플들은 모두 상의하며 큐플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는 없다 42. 다음 중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구 소문자로 변환 2. 왼쪽 꺽쇠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도록 설정 3. 오른쪽 꺽쇠 영문 대문자로 변환하여 입력받도록 설정 4. L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설정 정답은 4. L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설정 4. 해설 9. 숫자 공백만 입력이 가능 5. 왼쪽 꺽쇠 무듬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6. 오른쪽 꺽쇠 무듬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 6. A 필수 입력으로 한글과 영문만 입력이 가능 43.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검색하는 맥의 변수 쿼리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ag 필드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해설 맥의 변수를 적용하려는 필드의 조건 행에 맥의 변수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는 대괄호로 묶고 조건식을 입력해야 한다 44.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 아노말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은 2. 정교화 해설 정교화는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를 안정화하여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5.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2.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4. 관계의 종류를 1대다 다 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답은 4. 관계의 종류를 1대다 다 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해설 관계의 종류는 테이블 사이에 대응하는 레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관계가 설정된다 46번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진다 2.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진다 3.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인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4. 인덱스는 1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함으로 주로 기본 키에 설정한다 정답은 4. 인덱스는 1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함으로 주로 기본 키에 설정한다 해설 하나의 인덱스에는 10개의 필드 사용이 가능하다 47번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폰 필터를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2. 필드의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 3.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 선택할 수 있다 4.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여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1. 폰 필터를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해설 폰 필터를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하는 작업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가능하다 48번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가 천사인 레코드만 있고 아티스트 테이블에는 작가 이름이 캐신 레코드만 있다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SQL문은 단 SQL문에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은 모두 올바르다고 간주함 정답은 1. 인서트 into 아티스트 벨 유즈 에이스 한국 널 널 해설 신터 테이블에서는 고객 번호가 반드시 천사이고 작가 이름은 캐시다 아티스트 테이블에서는 작가 이름은 중복해서 세웰 수 없는 기본 키이기 때문에 에이스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49번 다음 중 좋아진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25 해설 셀렉트 AVG 나이 프롬 학생 웨어 전공 낫인 수학 회계 학생 테이블에서 전공이 수학과 회계가 아닌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평균 나이를 검색한다 50번 다음 중 아래의 이벤트 프로세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md 재고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실행된다 2. txt 재고 수량 컨트롤에는 txt 입구량 컨트롤에 표시되는 값에서 txt 총 주문량 컨트롤에 표시되는 값을 차감한 값으로 표시된다 3.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 4.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출력될 때 제품 번호 필드 값이 cmd조의 컨트롤 값과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된다 정답은 3.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 해설 프로세저의 2cmd.openreport 제품별 재고 현황은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를 실행하는 것은 맞지만 ACV 디자인은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51. 다음 중 주어진 커스터머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해설 셀렉트 문에서 distinct 조건자를 사용하면 중복된 값을 제거하여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한다 52. 다음 중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를 설정한다 2.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3. 사용가능 속성은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4.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은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을 때 컨트롤의 숨김 여부를 설정한다 정답은 2.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3.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큰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대괄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53.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한 페이지 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를 페이지 위쪽, 페이지 아래쪽, 페이지 양쪽 중 선택할 수 있다 3. 페이지 번호의 형식을 n페이지와 nslash n페이지 중 선택할 수 있다 4.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정답은 2.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를 페이지 위쪽, 페이지 아래쪽, 페이지 양쪽 중 선택할 수 있다 해설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를 페이지 위쪽, 페이지 아래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54번 다음 중 서류 봉투에 초대장을 넣어 발생하려는 경우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의 주소를 프린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보고서는 정답은 3. 레이블 보고서 해설 레이블 보고서는 편지 봉투에 붙이는 주소 레이블을 인쇄용 보고서로 바꿔준다 55번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레이블 컨트롤은 마법사를 이용한 만들기가 제공되지 않으며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후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된 레이블 컨트롤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3.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지칭하는 이름은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 4. 단추 컨트롤은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크로 함수를 제공한다 정답은 3.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지칭하는 이름은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 해설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은 중복 설정이 불가능하다 56번 다음 중 폼의 모달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폼이 열려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2. VBA 코드를 이용하여 대화 상자의 모달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3. 폼이 모달 대화 상자이면 디자인 보기로 전환 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이 가능하다 4.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의 작성이 가능하다 정답은 1. 폼이 열려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설 폼이 열려있는 동안 포커스를 계속 가지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며 예를 선택하면 폼이 열려있는 동안 다른 화면 선택이 불가하다 57번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고서에 포함할 필드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2. 둘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쿼리를 만들어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3.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됨으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4. 보고서 마법서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쿼리에서만 가능하며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4. 보고서 마법서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쿼리에서만 가능하며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4. 해설 보고서 마법서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 또는 하나 이상의 쿼리에서 가능하며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58번 다음 중 분할 표시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할 표시 폼은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기타 폼, 폼 분할을 클릭하여 만들 수 있다 2.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기 기능이며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어 항상 상호 동기화된다 3.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필드에 추가는 가능하다 4. 폼 속성 창의 분할 표시 폼 방향 항목을 이용하여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등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3.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필드에 추가는 가능하다 5. 해설 분할 표시 폼에서도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가능하다 59번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인드 레코드 함수는 필드, 컨트롤, 속성 등의 값을 설정한다 2. 어플라이 필터 함수는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레코드를 필터링한다 3. 오픈 리포트 함수는 작성된 보고서를 호출하여 실행한다 4. 메시지 박스 함수는 메시지 상자를 통해 경고나 알림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정답은 1. 파인드 레코드 함수는 필드, 컨트롤, 속성 등의 값을 설정한다 해설 파인드 레코드 함수는 특정한 조건식을 만족하는 레코드 중에서 첫 번째 레코드를 찾는다 60번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한다 2. 본 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을 하위 폼이라 한다 3.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4. 폼 분할 도구를 이용하여 폼을 생성하면 하위 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삽입된다 정답은 4. 폼 분할 도구를 이용하여 폼을 생성하면 하위 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삽입된다 해설 하위 폼은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 컨트롤 그룹에서 하위 폼 하위 보고서를 클릭한 후 드래그해야 생성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